러시안 룰렛 네 안녕하세요 방금 1부인 러시안 룰렛을 마치고 2부에 소매업 게임을 발표했습니다 반가워요 자세한 소개는 1부에서 보고 오시고요 인사만 네번째 인사 안해도 됨 1부에서 보고와요 러시안 룰렛이 있으니까 바로 정국에 있을거에요 유튜브도 가보는 사람들 네 추천과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이렇게 누르면 되요 여기여기 어디어디 여기 아 됐다 방금 한 명이 사라지는 소리 들었는데 친구삭제 빨리 올라오세요 신경쓰지마세요 얘 뭐하냐 누구야 이게 뭐하냐 너 뭐해 너 심심하지 신경쓰야 올라가 조용히 올라가 사라지고 싶지 않으면 빨리 올라가래 사라지고 싶지 않으면 빨리 올라가 너 죽어막 싱싱싱싱서 아 같아요 저 친구가 사라지고 사라지고 마우스 자요 나 5피 나 5피 없음 다홉이 없다 다홉이 없다고 다홉이 없음 자 됐다 시작하자 네 손무현 게임은 네 총 다섯개 다섯개는 양타를 밑에 깔아놓고 다시는 해당되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한개씩 줄어들어서 바닥에 발이 닿는 순간 지는 게임이다 오케이 자 나머제도 돼 하던가 재실하면 반복 되는거 안되고 바로 역방향으로도 안된다 용도가 오케이 그니까 여자 접어하면 그 다음부터 남자 접어가 안되는거니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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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뭐하지 여기 다 묵념하고있어 애들이 이똥 똥, 묵념 똥, 묵념 똥, 묵념 트림 넣어줘 자, 바다에 사는 애 접어 아싸 뭐? 바다에 사는 애, 바다 주변에 사는 애 바다나 바다 주변 아 좀, 그 사다리 소리 안 나게 해줄래? 사다리를 포개 포개 누가 붙였어? 나 못 올라가요 나 못 올라가요 왜? 숨어 없어? 어, 나 숨어 안 깔았어 안 떨어지면 되잖아 나는 닉뚜리 방향으로 가자 오케이, 맨발 접어 맨발 접어 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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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어 맨발 접어 이거 우리 신발이야 아싸, 신발 이런 신발 맨발 부시지마 이거 샌들이야 샌들 너네가 신는거 오케이, 이런 신발 난, 난가 머리에 기달린 사람 접어 귀? 귀가 뭐야? 야, 동물, 동물 귀 루인이 귀엽당 싫어 접었니? 접어 조용히 접어 라라 접었니? 더웠지 이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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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색이야? 아, 맨발이구나 맨발의 청춘 맨발의 청춘이야? 네? 너 좀 높다 왔네 초등학교 좋아 오케이 왜 이렇게 위장수를 쓰지? 야, 하나 접었어 다시 쏴 다시 쏴 너 아냐 다섯개 접으래 다섯개 접어? 누가 그랬어? 내가 아닌데? 내 차례야 왜 라라야? 라임아 내 차례야 깜놀 싫어 아니야 닉돈이었어 그래서 라임이가 귀 없는 애가 귀 있는 사람 접어버렸잖아 그래서 라임이가 귀 없는 애가 귀 있는 사람 접어버렸잖아 뭐지 이 사람은? 됐어 아, 지식수준이다 역시 그냥 바보 헷갈린 사람이나 그 말대로 한 사람이나 했어요 둘 다 멍청했고 빨리해 아, 이산화탄소 빨아들여서 산소 배출하는 애 접어 너 저 돌그래도 포유류에요 너도 왜 아니,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여서 산소를 내뱉는다고 아,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여서 산소를 내뱉는다고 아,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여서 산소를 내뱉는다고 식물, 식물 죄송합니다, 헷갈렸어요 아아 식물이었어? 어, 뭐, 뭐, 뭐라고 아, 진짜? 아, 식물과였구나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산소를 내뱉는 간단하게 얘기해줄게 식, 물, 접, 어 라임이 과일이죠 과일도 숨 쉬냐? 어, 숨 쉬어 숨 쉬지 숨서? 어, 숨서 아, 이산화탄소를 내뱉는데 여기가 없고 이누누나 이누누나 왜 하세요 생강툰이었어 고레미파 양털이 흰색깨어린 사람 접어 아싸 아싸 나다 기무치 마르고 나다 파란색이 정반대이 나도 접어야되나? 아니, 검은색이야 그거 반대라고 음, 뭐하지? 왜, 왜 지찬이가 되고 나서 생각을 그래 그러게 응, 그렇지 어, 친구들 얼렉도 해야 재밌는 거잉 님들은 날거나, 어? 점프 못하면 님들은 날거나 그러지 못하면 못 올라오죠? 나 올라올 수 있다고 두 칸 접어 두 칸 더 버래 나 이제 점프만 해도 올라올 수 있다고 파들파들 친구들 파들파들 친구들 파들파들 친구야 우리도 한 명 있는 거 같아 친구야 멜방 접어 멜방 아닌데 친구야 멜방 아닌데 이거 친구 나 너 친구 아니야 이거 이거 멜방 접어 이거 멜방 접어 끝났다 이거 아냐 이거 멜방 아니라고 이거 문신이야 이거 문신이야 이거 바디 페인팅 모르면 바디 페인팅 여기 내 꼭지 안 보이죠? 안 보여? 어, 뭐 하나 더 있네 이거 뭐야 접어 아니 거기 위치 알리는 거야 신경쓰지마 한 개 더 있잖아 어, 하나 더 있네 멜방 멜방 이리 올라가 어, 나 양털 하나 사라졌어 너 아까 버렸냐? 아니 줄게 줄게 해버렸어 라이비 나 이거 그거 붙여줘 응, 붙여줄게 나 높이 없어 응? 뭐야? 니 또 높이 뺐어 내가 뺐어 내가 뺐어 응 어, 잠깐만 아 나도 하나 써야되지 맞네 됐어 응 응 응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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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하나만 줘봐 이하나 응? 야, 뭐해 너 개, 개, 자꾸 개, 자꾸 개, 자꾸 얘, 양털 하나만 줘 자 개, 개수가 자꾸 헷갈렸어 자, 이제 하면 되는 부분임 하면 되는 부분 네, 나 먼저지 아, 그냥 내가 내려가야겠 야, 나 먼저지 응 오케이 방금 내, 내 양털 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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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술라고 하는 새끼 두 명 이리 나와라 강 하나 던져 이따가 내 양털 부술라고 하면 두 새끼 나와라 점프 아니, 나와 두 새끼 지금 딴 데모는, 두 새끼 나와라 아, 오케이 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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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싫다 오케이 이쪽부터 이쪽부터 해야 돼 자 여보 왕 어 음 갱 탁 탁 탁 탁 어, 이거 거기 나비 넥타이 분 이거 나비 넥타이 아닌데요. 이거 진짜 나비에요. 나 팔고 있네. 저거 나비 넥타이도 아니야 저거 리본이야. 아 리본분. 이거 나비라니깐요. 얘 이름이 그거에요 그거. 웬디에요 웬디. 오 뭘 꼬라봐. 음. 라임아 잠깐 여기 쳐다봐. 꺼져.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뭐냐 나 왜 중앙이. 오케이. 오케이 볼터치 접어. 아이씨. 볼터치? 시발. 시발. 잠깐만 이거 어두워서 안보이거든요. 아르마아. 나 볼터치 없어요. 아 그렇구나. 미안. 아르미 캐리. 아르미 쏠. 난가. 오케이. 난가오. 나네. 난가마구만. 아. 둘 셋. 하. 안쓰럽다 진짜. 아르미 캐리. 어.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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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안좋아. 뭐든 시체기랑 안좋다니까. 아. 나나나나나. 한개는 눈. 한개는 시력이 낮고. 한개는 크기가 작고. 한개는 귀가 안좋아. 여기 다섯개. 옆에 두개. 두 분이나 계시네. 높네.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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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련의 벌자를 써야겠어. 네개 접어. 어. 와. 극혐. 와. 극혐. 이거 내개 아닌데. 이거 밑에 파고자 다섯개인데. 다섯개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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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엿만들지 마라니 또. 누나. 누나. 여기도 딱. 반전으로.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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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난히 낮은 사람이 조금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해줘야겠지? 세 개 다 줘보 이거 내가 하지 않았어? 이거 세 개 아닌데 네 개 이제 다시 한 개 다 난가? 이런 라이마 라이마 트레임프키 각 야 너도 그중 한 명이야 트레임프키 각 라이마 잘못하면 펜타 될 수도 있어 아니야 너 라이마 잘하면 돼 자 애들아 애들아 조용히 해봐 우리 남자아이가 여자아이가 조용히 해 넌 죽지 않아 우리 5인타 할 수 있어 우리 다섯 명 우리 다섯 명 마음이 맞으면 우리 다 죽을 수도 있어 안 돼 일단 얘들아 얘들아 두 개 다 내려와봐 여기 모여봐 야 내려와 라이마 내려와봐 내려와봐 시도 일로와 우리 남자아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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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뜨거워 어? 우리 우리 의식이? 의식이 안 뜨거워 안 뜨거워 오케이 일단 내렸음 가자 어 시원하다 우리 남자아이가 오케이 오케이 라이마 가라 오케이 일단 내렸음 내가 선빵 날릴게 내가 선빵 날릴게 오케이 오케이 여기 안 쉼터 정하고 있어 여자 접으래 여자 접어 어 알아서 먹겠어 여성분들 접으세요 오케이 오케이 네도 네 차례야 오케이 오케이 뭐하라고? 겹 왜? 누인이 없애라고? 남자 접으라고 뭐하고 아 그거 겹치는구나 너 Osu 내가 바로 접잖아 measn suffered 니 때는 왜저라운드나 있어 나 빼고 다 접어 하면 되지 아 잊이 선수 앜 아니지 그건 아니에요 안되지 안되지 하핳 닉돈형 남자아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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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은 아니래 남자 아니래 닉돈 애들이 닉돈 남자 아니래 닉돈 거기에 꽃 있는거 알아 뭐라구? 여성 KohQ AuntHeh 꽃이 있다고 꽃이 있다고 꽃이 있다고 꽃 좀 짚고 있잖아 꽃 좀 짚고 있잖아 니꺼 어 맞아 맞아 지루야 내가 더 살렸다 꽃이 있네 근데 진짜 있어 진짜 꽃 있어 왜 그래 할 수 있어 아 더워 어떻게 할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모든 걸 걸고 모든 걸 걸고 확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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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인 모든 거 없는데 아 없구나 루인 지림? 아니 아니 빨리 할 수 있어 우리 남자 아이가 어 아니 니토 루인이 접이식이라서 잘 안 돼 우리가 한번 뭉치고 뭉치고 아니 아니 기름칠 해줘야 돼 바지 젖은 것처럼 색깔이 진한데 거기만 니토 거긴 꽃 있다니까 아 아 어 어 어 어 어 어 어떡하지 얘들 얘들 디띔 바다에 사는 생물 했잖아 아까 했잖아 아까 안 했는 거야 응 다리 살색이 보이는 사람 저거 어 나 안보이 어 나 안보이 나 뭐냐 이거 검은색 맞지 오케이 네 이아나 저거 접어주세요 와 의외로 다 안잡았다 싫어 라라 싫어라 우리 할 수 있지? 응 할 수 있어 진짜 할 수 있다 이거 우리 우리 이거 이거 한 명 베이셔하면 이거 진짜 자르기 할래 정보 때? 거기 면도? 그래도 좀 즐겨야 되니까 그거 네 면도기 들고 갈게 너 면도기가 있어? 아 더러워 우리 아빠 거 너희 아빠 걸로 거기 잘라? 아 더러워 아니야 남는 거 있어 자자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내 앞에 두 분 접어 한순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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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해봐 너네 정보 때 보자 싫어 할 수 있어 너네 정보 때 보자 싫어 나한테 겁주다고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싫어 나한테 겁주다고 내가 어떻게 아나 야 일로와봐 다들 모여봐 할 수 있어 모여봐 우리 남자아이가 Get 또 버려봐 아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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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헉 우리 메뉴 int6이야? 어흑ک 양털 위에 올라간 사람 접어 어딜 이미 나라야 할 수 있어 젊을 뻔했어 나라야 나라야 하는 중간이야 나라야 나라 남자아이가 아 이제 정신이 안정됐어 저 친구 저 친구 저 친구 저 친구 타오르는 친구 으아아아 불타오른다 불타오르는 친구 다 잡아 시발 저 친구 타오르는 친구 고래 두릅치기 하나 둘 셋 넷 저 친구 뭐해 끝났어 저 친구 끝났다고 야 근데 하나 물어볼겠어 누가 내 양턴 하나 씹어먹었냐 야 내가 그럴줄 알고 여기 비상금속에 비상금속에 숨겨놨어 내가 비상금속에 숨겨놨어 내가 비상금속에 숨겨놨어 내가 형 근데 아래 어떻고 비상금속에 나만 이거 숨겨놨어 다시 올라와 얘들아 우리 남자는 기적을 일으켰어 벌린적 있나요? 예 있어요 또 없죠? 이거 막판이죠? 왜요? 늘 송병은 세판 했는데 뭐래 선병원은 벌칙 없죠? 이하니 이하니 오늘 벌칙 없음? 오늘 벌칙 없음? 없어 그냥 제명이야 양털위에 앉아있는 사람 접어 어? 양털위에 앉아있는 사람 접어 드 Agora 아마테아스 살리겠어 이거 양털 아이인데 어? 슈퍼점프로 할수 있겠다 스윙 Brien 아니. 하지 말아봐. monte 나 라임이 처리 라임이 화면 되잖아요. 라임이 정으로 할게 아. 난가 Muss 겨우 올라왔다 뭐야, 나보다 다 높네 응? 음... 어떻게 할까? 정서 불안 정서 진정한 공식 어떡하지? 같은 옷 접어 같은 옷 접어 어? 같은 옷 접어 그러지마 이봐 날 보지마 ㅋㅋㅋㅋ 엘룬TV 남성분들 다 접으세요 헐 야 얘들아 이 상태로 다 자살하면 라이밍가 못적걸려 야 우리 3개나면 접자 죽이자 저 친구 그냥 죽이자 그냥 아 좋네 야 너 친구가 3개네 저 영장 탄도되네 뭐야 이 용어 뭐야 이 용어 라임아 누구 차례야 불은 절대 끌 수 없을 것이다 니 차례 빨리 해 니 차례라고? 나야? 어 여기 불 없애요 뭘 없애있어 양턴 들고있네 사람 접어 어 안 들고있네 나 어 안 들고있어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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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격수였는데 아깝다 왜꾸라 인마 순간 움찔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여러분들 제가 문제를 하나 낼게요 응 알겠죠? 고장난 시계는 하루에 몇 번이 맞을까요? 뭐래 뭐래? 이해가 안가? 고장난 시계의 시간은 하루에 몇 번 맞을까? 몰라 몰라 한 번 또 안 맞아 고장난 시계는 언제 맞춰지냐고? 그니까 시계가 딱 3시에 멈췄어 그럼 그 시계의 시간은 하루에 몇 번 맞출까? 그 시간을 두 번 맞춘 사람 접어 어우 이제 찍었는데 맞췄어 와우 두 번 맞아요 여러분들 새벽까지 합치면 두 번이죠 오케이 아 진짜 이해가 안가지? 자 봐봐 라라야 3시에 시간이 멈췄어 그니까 아침에 3시에 딱 3시가 되면 그 시계에 보면 딱 3시 맞는거지 오후 3시 새벽에 한 번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두 번 오케이 야 우회하게 될거다 하하하하 욕 으으으으으으 sens 윙 어흢으흮흐흐흠 뭘 그럼 내가 문제잖아 이렇게 어어우 1 더하기 1은? 귀오 lucky 흐흐흫흐ひ 천 핫흐희 답 안맞아서는 다 적어 이라고 했는데 왜 내 마음속에 외치면 듣지 못하니 나 이라고 이라고 했는데 야 양털 니가 부수면 없어지잖아 뭐야 막판이네 나 부셨다고 양털 해놔 아냐아냐 너 대답 안했잖아 내가 부셨었다니까 내가 아 그래? 내 양털 나라 내려가 내려가라고 아아 자 자 야 이 친구 3개야 두개 다 막판했잖아 라임아 잘 떨어지면 용암 밑에 물이 있어 잘 떨어지면 잘 떨어지면 용암 밑에 물이 있어 잘 떨어져 나 물이 잘 떨어지라 그랬어 어딨는지 잘 찾아 나도 해볼래 나도 찾아볼래 어디 어디 흙 뜨거 흙 뜨거 어떻게 저렇게 극한만 못 찾고 들어갈까 여태까지 용암에 빠져 죽은 사람 다 접어 나잉게임 이거 용암 아닌 김치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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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김치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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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잉이 참고 있어 귀엽다 거기 쫄깨 아니 혹시 가는 길에 죽나요? 가는 길에 죽는데 흙 아 그래요 가는 길에 죽잖아 알았어 알았어 아닌게 또 귀여워 네 여태까지 용암에 빠져주는 사람 다 접으니까요 오케이 김치찌개인데 오야 나 잠만 내 상태가? 내 친구 하나 남았다 잠만 내 상태가? vad 두개였는데 왜 내 양털이야 이거? 원래 이거 내 양털 말고 저격 했다 내 왕체에 맞다고 이 때끼 빠끄빠끄 야 이한을 제격했다 어 이한이도 있네 됐다 얘들아 됐다 이한아 이한아 그만 만들고 자리하자 이제 이한이가 끝낼 수 있네 이한아 끝낼 수 있어 아니야 이한아 좀 더 많은 키를 원하잖아 아니야 미안해 아 좀 더 많은 키를 원하긴 하지 아니 살인자 닉돈 라임아 살고싶다고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저 새끼 저 저 인간이 아니 반사신 괜찮 라임아 두칸 두칸 위에 서있는 모든 남자들을 없애고 싶지 않아? 두칸 라임 두칸 두칸 어때 기약하지 않겠어 자 얘들아 멈춰봐 얘들아 멈춰봐 모여봐 모여봐 하 뜨거워 물이 없어 너에게 물 따위 주지 않겠다 루인형 나는 굳이 글로 안가면 내 한명이랑 계약하면 끝났는데 뭘 아 그러게 얘들아 하자 정해 과연 누구차례야 누구차례 어 이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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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라임아 기약할래? 칼리스타야? 큐베지 아니야 난 정정 당당한걸 원해 그래? 정말? 한 칸 있는 사람 보낼 수 있는데 그게 나라고 생각하지 마라 나에게 나에게 선택권 아니 선택권이 없어 계약하지 않겠나 선택권이 없으면 어떻게 계약을 하지? 그냥 계약하면 돼 아 그런가 루인 어떻다고 생각해? 먼저 넌 닉또니가 배신할거라고 생각해 아니 내가 내가 루인이나 루인이나 C로 저격하고 라임이가 루인이나 C로 저격하면 돼 어 어 아이 친구 아이가 친구 아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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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생각났어 개과 동물인 사람 접어 여우는 고양이 여우개과입니다 아닙니다 여우는 고양이과입니다 여우는 개과입니다 정말 개과입니다 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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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질때 여우 지질때 컹컹이라 짓습니다 짓는 소리 컹컹이라 짓으면 다 갭니까 예 여우 그러면 시루도 개입니다 아 시루가 개 맞구나 라임이도 개 맞습니다 시루 개 맞습니다 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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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찾아 여우기 들어감 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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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진지하게 찾아보고 있어 진짜? 뭐지? 진짜 찾아보고 있어? 왜 이렇게 황폐해졌지? 우린 어디갔어? 어디갔어? 삼수턴사람 적으라고 해 그..아니야 루인이 왔는데 루인이 진짜 찾아보고 왔어? 아뇨 딴거 딴거 자 이제 나지? 응 누굴 고를까? 네명 싹 다 걸어 아니야 집까지 뒤질라해요 와 개쩐다 라임 아직 이거 안나왔잖아 나 빼고 다 덮어? 응 역시 안나왔어 아직 아직 안나왔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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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 친구 아이가 아이가 정모 때 형키가? 정모 때 형키가? 나 정모 때 못 갈 수도 있어 그럼 친구 아이가 난 분명히 물 설치해놨다 근데 조심하는게 내 캡쳐본에 그거 있는데 그거 라임이네 랭크게임 누가 하는거 아니 형 그렇게 하면은 얘기가 좀 잘 응 형 어 피 반칸 남는데? 저 정보만 못 가는게 아니라 우리 이제 영원히 끝날 수도 있어 아 그니까 친구 아닌 사람 저보다 잘 세 내가 중인게 못 나가 친구 아닌 사람이 누구야 친구아닌다 친구 아이가 어 어허 어허 지그시 바라봅니다 물 따로 있어 자 애들아 이제 라임아 가서 신경 오시구요 왜 왜 정해야 될 시간이야 하 하 하 부딜부딜 누구 이렇게 가지? 노이 아 에 좋았어 결정했어 루인 접어 따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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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친구라이 따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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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아이다 친구 아이다 친구 아이다 오케이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 여기 있어? 이렇게 게임이 끝나게 되네요 뭐야 이거 이거 뭔데 으악 뜨거워 이게 뭐야 이 친구라워 자 이렇게 송병호 게임 끝 끝 끝 으악 으악 으아악 아 끝 가기 전에 죽어 네 마지막으로 추천과 즐겨찾기 구독하기 버튼은 추천한 분들 댓글 한번씩만 부탁드려요 어떻게 갔어? 빠이 수고하셨습니다